언젠 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나의 방 예리한 방 때는 2010년 김해림 12살 초등학교 5학년 꼬마 뚜뚜 시절 토요일 공개 오디션을 보고 입사한 이래 함께 하고 있는 우리 SM SM 엔터테인먼트 나름 SM 자라에게 주어진 스페셜 미션 오늘의 특별한 게스트를 위해 SM 111 가이드가 되어보려고 하는데요 샵 필리핀의 보아 샵 YG 토박이와 SM 토박이의 만남 YG에서 온 산다라박 언니와 함께 SM 투어를 오늘 나가볼 거예요 예리한 투어 SM 엔터테인먼트 투어 가이드 예리입니다 미쳤다! 진짜 춥다! 안녕하세요! 너무 추우시죠? 어떡해! 날씨가 추워졌네요 들어갈까요? 추우니까? 아,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아, 들어가도 되는 곳인지 여기가 ICM입니다 여기가 ICM입니다 어떡해,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여기가 저희 굿즈샵이에요 눈 돌아가겠는데요 지금 우와, 엄청 많다! 사고 싶은 거 있으시면 아니 지금 해외 안 그래도 외국 친구들한테 구매된 진짜요? 연락을 받아서 다 고르셔도 돼요, 언니 설치니 엑소 카이 씨가 최애라고 들여서 아, 진짜? 여기 있는데 이건 뭐지? 포토 스탬프? 뭘 사줘야 이렇게 좋아하나? 내가 아까 연락을 진짜 연락을 엑소와 슈퍼 M이 좋아 엑소와 슈퍼 M 얼음 트레이 저기 혹시 우와, 되게 아이스트레이가 있나요? 아, 너무 오자마자 이렇게 언니 품절이래 아, 그래서 못 샀구나 우리 청년을 이렇게 굿즈 굿즈 저기 혹시 우와, 반다나 이쁘다 신상이 무엇이 있을까요? 엑소와 슈퍼 주니어 슈퍼 주니어 네 슈퍼 주니어 오빠들은 슈퍼 주니어 오빠들은 아마 앨범이 있다고 전해들었어요 아, 그거예요? 아, 그거예요? 그래서 오, 디애니 혹시 YG에도 이런 게 있나요? 이런 곳이 없어요? 아, 뭐 뭐 약간 어, 회사에 있지는 않고 근데 이 정도 이 정도는 아니고 이 정도는 아니고 아니, 뭘 사줘야 돼? 아, 모르겠어 아, 머리야 아, 그러면 언니, 혹시 레드벨벳은 안 좋아하신대요? 내가 좋아해요 뭐야, 뭐지? 뭔지? 스티커예요, 스티커? 네, 저희 스티커 뭐 스티커 귀엽죠 다 사고 싶은데 트롤 스티커 제가 이 보라색이거든요, 언니 아 이런 데다 달면 귀엽겠다 하나 달까요? 저를 달아주세요 보라색이 저예요 지금 이것도 하나 테이프 테이프? 테이프? 네, 네, 네 언니, 이거 아니면 이거요? 두 개 다 두 개 다 이런 테이피랑 스티커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캐리온에 붙여야 된단 말이에요 우와, 귀여워 엄청 많네 진짜 많죠 백팩? 오, 그런 백팩 백팩 백팩을 한번 이렇게 백팩을 멋있지 않아요? 우와, 여기 이거 봄도 들어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백팩과 봉하고 엑소 백팩이랑 봉으로 저게 마지막이래 저걸 가져가야지 아, 그래요? 마지막 상품 내가 가져간다 나 우리 회사에서 이렇게 터는 거 처음이야? 오, 뒤에 이렇게 생겼어 어, 이렇게 엑소 오빠들 거 아직 못 골랐는데? 슈퍼엠을 좋아한다고 슈퍼엠과 엑소인데 슈퍼엠과 엑소 파이와 백현이 최애라고 해서 지금 이쪽에 백현 오빠 코너가 여기 있네요 너무 많다 파우치? 파우치 같은 거 담을까? 파우치 좋고요 파우치 좋아요 이거 너무 귀엽다 이건 뭐지? 내 스타일이다 슈퍼엠 여기 카이 오빠의 키링이 있네요 우와 키링 다 먹을까? 오, 상이탈이한 키링 좋아요 백팩 하나 더 백팩 카이 아, 여기 얼굴 다 박혀져 있구나 어, 여기 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 득템 득템 여기 있어 다 들어가지도 않아 감사합니다 잡니, 여기 더 더 제가 들을게요 샴푸는 안 필요하세요 우와 샴푸도 있네 샴푸도 있네 네 음 우리 회사 굿즈가 되게 굿즈는 SM 굿즈는 SM 굿즈는 SM 여기는 SM 카페예요 이렇게 디저트도 먹을 수 있고 이쁘다 아니 이것도 다 이렇게 아티스트별로 있네요 맞아요 대박 그럼 레드벨벳 마카롱을 하나 레드벨벳 한 통 우와 이거 사진 찍어도 돼요? 찍어요 찍어주세요 심기방기하네 우와 귀여워 너무 신기해가지고 잘한다 아니 이런 건 좀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쁘다 아, 그래 저기가 앨범 코너예요 빠바바바밤 최근에 앨범이 뭐지? 우와 아니 앨범뿐만 아니라 되게 많구나 진짜 많죠 최근에 앨범이 어디 있는 거지? 너무 많죠 아니 최근 게 뭐 온 거지? 근데 이게 앨범이 우와 너무 멋있다 이거 아니면 어떡해? 아니 난 개인적으로 이게 꽂혀서 아, 그래요? 이거? 이걸로? 뭐 다른 앨범 언니 여기 저희 앨범도 있어요 배드보이 저거 하는데 오! 이거! 오! 됐다 됐다! 뚜하! 네 여기는 SM 레스토랑의 핑크룸이라고 하는 곳인데 달아 언니가 좀 웃는다고 해서 준비를 해봤어요 아 근데 진짜 달아 언니 응 처음 만남을 부츠 인사도 안 하고 쇼핑할 거를 던져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눈 돌아가기 때문에 원래 다 산다라 맞아요 아 다 산다라? 저기 있는 거 다 샀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제가 원래 언니가 이렇게 와준다고 해서 아 내가 YG를 한번 가보는 걸로 해보면 안 되냐고 물어봤는데 거기가 아직 공사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아직 완공이 안 돼가지고 내년에 먼지 빠지고 놀거든요 네 눌러주세요 아니 저 언니랑 이렇게 진짜 단둘이 얘기하는 것도 처음이고 저희가 진짜 잠깐잠깐씩 방송에서 맞아요 인사한 거랑 만날 기회도 많이 없었고 네 친분이 없어서 괜찮을까 했는데 워낙 샷도 갔고 맞아요 맞아요 저희 같은 샵에서 준비하고 왔어요 헤어 스탯도 헤어 스탯도 아니 내가 왔는데 너 오늘 한다라 박씨 나오신다면서 이러는 거예요 스탯분들이 맞다고 이러는데 지금 지하에 계셔 이러는 거예요 아 같은 공간에 있었구나 그래서 스탭들한테 들었죠 예리씨 성격도 좋고 아 진짜 말 토크도 잘하고 리드도 잘할 거다 라고 해서 은근해서 왔어요 아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언니랑 더 친해지기 위해서 준비한 예리 한방 공식 코너 예리한 질문 신문 십답이 있는데요 몇 가지 질문을 쌈박하게 좀 물어봐도 될까요? 신문 십답은 바로 하죠 왜냐면 10대 때 백문백답 그런 게 유행했었어서 아 진짜요? 네 백문백답? 우리 땐가 보다 나 때는 말이야 그때는 백문백답 다 했는데 다라 언니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근황 알려주세요 꽤 바빴어요 막 트윈이원 활동할 때보다 더 바쁠 때도 있고 예능 MC를 하면서 되게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는 아닌데 비디오 스타랑 아이돌 리뷰를 네 비디오 스타랑 고정으로 하고 있고 저도 비디오 스타 가끔 챙겨가고 비디오 스타 오셔야죠 불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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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찬스로 불러주세요 이전에 SM에 와봤던 적이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처음이에요 지나가면서는 봐도 사실 들어오기가 뭔가 저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안 될 것 같은 느낌 좌근에 들어와 있는 느낌 맞아 진짜 맞아 저도 YG YG를 내가 언제 가보겠어요 이번에 가려고 했던 건데 다음 오늘 저와 함께 SM을 살짝 돌아봤는데 어떠셨나요? 뭔가 꿈과 희망의 나라에 온 듯한 그런 저기 아니 굿즈 샵이 너무 좋은데 그렇죠 친구 분이 좋아하셨으면 좋겠다 YG 엔터와 가장 다른 점이 있다면? 컬러가 다르네요 여기 다 막 핑크 핑크하고 화사한데 YG는 그냥 새하얗거나 새카맣거나 만약에 SM에서 데뷔했다면 들어가고 싶었던 팀은? SES 둘 다 주길 바래 함께 있어 어우 너무 알아요 이거는 너무 알고 또 사실 아 나 큰일 났네 핑클 팬으로 이제 많이 알려져 있지만 네 SM에서 아마 데뷔를 할 수 있었다면 SES 욕심납니다 저도 2NE1 너무 진짜 좋아했어요 진짜 수록곡 갔어요 헐 그래서 언니 또 올라와준다고 해가지고 어 약간 요즘 겨울이니까 앞 하나 아 그런 느낌의 곡들 계속 듣고 왔는데 진짜 명곡 짱 많아 2NE1 감사합니다 진짜 나중에 같이 어떻게 뭘 노래라도? 데뷔 전 필리핀의 보아 라는 타이틀로 유명했는데 데뷔 이후에 실제로 보아 언니와 만났을 때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최근에 만났어요 방송 때문에 너무너무 떨리더라고요 왜냐면 나이는 제가 더 많지만 뭔가 여자 가수 모두의 우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린 마음으로 만났는데 다행히 또 서로 아는 지인들도 있고 해서 한 번 밥 먹기로 했어요 아 진짜요? 아하 아하 귀여워 왜 이렇게 귀여운 거지? 저보다 더 에너지가 넘친다 진짜 페피로 소문은 달아 언니 소장 중인 신발만 네 천 켤레가 넘는다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네 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계속 늘어나니까 참고가 됐어요 이게 늘어나다 보니까 박스로 쌓아두고 하다가 사이즈가 어떻게 되세요? 235 어 맞아요 놀러 갈게요 언니 아하 가장 어렵게 구한 신발 혹은 가장 아끼는 신발은? 아 지금 현재는 따단 이게 발매전인 피마원 이게 바로 그 네 GD 운동화인데요 이게 발매가 안 됐어요 아직 근데 엄청 미리 받았고 이거 봤어요 GD님이 운동화하니까 막 신으라고 했다던데 막 신고 계신가요? 사실 막 못 신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신을수록 갈라지면서 벗겨지면 새로운 그림이 나오는 그런 운동화라 막 신어야 되는 건데 아 진짜? 새 거를 잘 못 신어요 그래서 약간 그래요 두 달 못 신다가 아끼다 똥 될 거 같아서 힘들게 신었어요 신기하다 여기 청구방 벗겨지면 이제 안에 이게 또 나오는 거예요? 너무 신기해 가수 선배님이기도 한데 유튜브 선배님이기도 하세요 다라티비 다라티비 구독자 112만 명? 최근에 확 올랐어요 골드버튼 유튜브 채널의 비결이 무엇인가요? 골드버튼? 이게 오면 안 되는 거였는데 내가 갔어야 됐네 오늘 비결 좀 알려주세요 유튜브 잘 되는 비결 사실 이게 예전에 제가 연세대에 가서 SNS 강의도 했었지만 네 아 진짜요? 연세대에서 강의를 했어요 네 진정성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유튜브 처음 시작한 계기도 팬들과의 소통으로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저도요 그래가지고 사실 지금 일반 대중분들 구독자는 많이 없는 거 같고 다 이제 블랙잭 우리 팬 여러분들 해외 팬분들이 많이 거의 구독을 한 상태인데 그리고 팬들이 좋아할 거 뭐 이런 것만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고향 갔던 필리핀을 못 가면서 해와동에 필리핀 마켓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가서 그걸 찍었죠 아 진짜요? 근데 그게 필리핀에서 빵 터져가지고 뉴스에도 나고 아 그 마켓에서 사실 필리핀 분들이 저랑 사진 찍고 한다고 진짜 아무것도 못 찍었어요 계속 사진 찍고 이거밖에 없는데 딱 업로드하고 며칠 만에 100만원 돌파했는데 그렇게 된거죠? 다 필리핀에서 구독을 해주신 거 같아요 그래서 아 뭔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팬들에 대한 그런 애정과 애정과 그런 걸 가지고 꾸준히 하다 보니까 그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 같아요 그렇더라고 유튜브가 네 느낀 게 유튜브 하면서 난 찬혁 오빠랑 내가 찍은 게 조회수가 그렇게 높을지 뭐 알았어 게스트분들이 나올 때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전을 다르게 해서 좀 찍고 있는데 언니 뭐 있으세요? 근데 나는 유튜버라고 하기도 좀 창피한 게 인사법도 없고 이런 것도 안 해요 아 진짜? 그냥 가끔 필받아서 기본 조회만 구독, 구독, 야야야야! 귀여워! 이걸 하는데 이걸 매번 하는 것도 아니고 오 잠깐만 구독, 구독, 예, 예, 예 이거 너무 귀여운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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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렇게 할까요? 시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예, 예, 예! 여, 예! 언진 나 곁에 그렇게 있을 거라고 오늘도 난 여기 이 방에서 기다리고 있어 나의 방, 너의 방 예리한방 얘리한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